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미국의 로버트 우드 군축 담당 대사는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중단 약속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겠다는 북한 대표부의 발언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2018년 싱가포르 회담에서 한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을 지킬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표부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미국은 아무런 상응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며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정책을 포기할 때까지 전략 무기 개발을 계속할 뜻을 밝혔습니다. 북한 측은 또 미국이 비인간적인 제재를 유지하며 북한 제재를 옥죄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이에 대해 북한의 무기는 실질적 위험이라며 대북 제재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보유한 무기 체계가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안보에 실질적 위험 요소라는 점을 매우 명확하게 밝혀왔다는 것입니다. 우드 대사는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밝은 미래를 원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 측은 이에 대해 미국이 주장하는 밝은 미래와 제재 해제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맞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순회의장국인 크로아티아 대표부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와 지속적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의 구체적 행동이 있을 때까지 유럽연합 이유는 대북 제재를 엄격히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D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 정부의 호르무즈 해업 파병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이스트번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한국의 파병 결정과 향후 미국 주도의 국제 해양 안보 구상과의 협력 여부와 관련한 BOA의 질문에 동맹인 한국의 파병 결정은 국제 해양 안보 구상을 지원하면서 중동의 항행의 자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21일 청해부대 파견 지역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과 아라비아만 일대까지 확대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호르무즈 파병 결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제 해양 안보 구상에도 연락장교 2명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아프리카의 튜니즈가 자국 내 북한 국적의 노동자가 한 명도 없다고 유엔 안보리에 보고했습니다. 튜니즈는 21일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에 공개된 중간 이행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지난 2017년 9월 이후 북한과 경제 분야에 협력 사항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튜니즈 군 당국은 튜니즈 영해에서 북한 국기를 달고 운항하거나 북한이 운영하는 선박의 환적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오른 선박의 활동은 더욱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튜니즈의 이번 이행 보고서 제출로 북한 노동자 송환과 관련해 안보리에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모두 52개 국가가 됐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이 최근 보고서에서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러시아 개인과 기업들에 부과된 제재 사례를 상세히 다뤘습니다. 또 이런 제재는 러시아의 북한 지원을 중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칸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북한과 무역, 금융거래 등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러시아인 등 최소 2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검증된 비핵화까지 대북 제재 해제를 금지하는 법률과 유엔안 몰이 결의 이행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 대상 북한인과 거래나 지원을 한 개인과 기관에 제재를 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에는 행정명령에 따라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한 북한 업체에 자재를 공급한 혐의로 러시아인 2명과 기관 2곳을 비롯해 북한과 불법적으로 석유를 거래한 러시아 회사와 개인 등 7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에는 불법 선박 환적을 통해 북한의 정제율을 공급한 선박 회사 2곳과 선박 6척, IT정보통신업 종사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수출을 도왔던 러시아 유령 회사도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2월에는 북한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러시아 기관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과 일부 핵시설 폐기에 대한 상응 조치로 대북 제재 완화를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특히 지난달에는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 요구 결의안까지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의회 보고서는 미국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는 목적 중 하나는 러시아의 북한 지원을 멈추기 위한 것이라면서 의회 내 대다수 의원들은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E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른바 우한 폐렴 감염 대응에 나섰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의 입국도 일시적으로 금지했는데 이런 조치들은 북한이 전염병 확산 등 각종 질병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본부를 둔 북한 전문여행사 영파이오니어 투어스 웹사이트에 올라온 안내 글입니다.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 즉 우한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 1월 20일 수요일부터 모든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입국 금지를 통보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추가로 안내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북한은 외화를 벌기 위해 외국인들의 북한 관광에 집중하고 있지만 치사율 높은 우한 폐렴의 북한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입니다. 각종 질병에 대한 의료 기술과 약품, 예방책이 부족한 북한으로서는 사람들에 대한 출입 통제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북한이 전염병 예방을 위해 외국인의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건 지난 2014년 에볼라 사태 이후 6년 만입니다. 북한 당국은 중국에서 사스가 발생한 2003년에도 평양발 베이징행 항공 노선을 차단한 바 있습니다. 북한 보건성 측은 조선중앙TV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 WHO와 협력하고 있다면서 각종 증상과 예방책 등을 소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WHO도 다른 나라로의 추가 우한 폐렴 확산을 우려했습니다. 국제기구들은 그러나 전염병에 취약한 북한의 열악한 환경과 질병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북한 당국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여름 세계동물보건기구 OI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과 북한의 방역 공조가 시급하다며 북한 당국에 관련 정보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번 신종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에서는 우한 폐렴 확진 환자가 3만 명을 넘고 6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세계보건기구는 사람 간 전염 가능성을 경고하며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을 올해도 인도주의 지원 대상국에 포함시키고 다만 관련 예산을 사전 배정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EU 관계자는 21일 BOA에 북한은 1억 1,100만 유로 약 1억 2,300만 달러가 배정된 아시아, 남미 지역 인도주의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유럽연합이 정례적으로 실시했던 대북 인도주의 프로그램은 2017년 중단됐으며 이후 비상시에 필요에 따라 북한에 인도주의 지원금을 제공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탈북한 한국군 포로 2명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원고인 한모 씨와 노모 씨는 6.25 전쟁이 끝난 뒤 한국으로 송환되지 못하고 33개월 동안 북한 탄광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렸다며 이 기간 강제노역 임금 1,100만 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 등 각각 2,1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측 변호인단에 포로 송환 거부와 강제노역을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는 규범적 판단 근거와 강제노역을 시킨 김일성 주석의 행위 책임이 김 위원장에게 상속된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한 설명을 다음 재판때까지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원고 변호인 측은 재판부가 원하는 직접 증거는 수십 년이 된 일이라서 입증하기가 쉽지 않지만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와 관련한 자료 요청을 꾸준히 국정원 측에 요구했지만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